반갑습니다. 열펑팀 머만들입니다. 우리 고객님 오늘 밑에만, 그러니까 위에는 숱이 너무 작으셔서 곱슬기는 그냥 갖고 밑에만 지금 저희가 세팅으로 이렇게 해서 웨이브를 걸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피카에 있는 25mm로 디자인을 하고 싶어요. 근데 1차적으로 제가 이 머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경화를 풀어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쿠아프레틴 A로 10분 방치해서 경화를 풀어주고 나왔어요. 나온 결과 보니까 데미지가 많아요. 심해요. 그래서 빗질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빗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또 이렇게 경화 푸는 방법, 빗질하는 방법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계속해서 이렇게 빗질해서 손님도 따갑고 저도 따갑고 힘들잖아요. 자, 이렇게 빗질하는 방법도 있지만 와서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얘를 안으로 넣어서 다시 한번 안에서, 다시 한번 밖에서.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쉽게 이렇게 풀어져요. 이렇게 또 머만들이 팁 하나 드렸어요. 자, 곱슬이지만 저는 밑에는 손상이 심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아쿠아프레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온 상태에서 C3에다가 아쿠아프레틴 A 세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어줍니다. 자, 이렇게 잘 저어서 자, 고객님이 곱슬이 있는 곱슬의 원성질을 갖고 있지만 그거를 피고 싶지 않대요. 피고 싶지는 않고 그냥 볼륨감이 있게 해서 밑에만 컬을 걸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처리 없이 저는 네, C3에다 아쿠아프레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열 처리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빗질 잘 되죠? 자, 보시면 빗질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만 빗질을 하면 딱 걸리잖아요. 그럼 얘를 집어넣어서 반대로, 또 반대로 이렇게 하시면 빗질이 잘 돼요. 걸리지도 않고 고객님도 덜 따갑고 저도 팔이 덜 아프고 네, 자, 이렇게 해서 10분 방치하고 10분 열 처리할 거예요. 열 처리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했어요. 열 처리 10분 하고 한 번 컬 테스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많이 늘어나죠? 네, 그래서 저는 피카에 미친연화라고 해서 pH 9.5짜리 미친연화 한 번 소개해 볼게요. pH 9.5짜리예요. 네, 여기에다 C1, 강곱슬 펌즈에다가 파워하고 오일하고 제가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지금 분명히 머리는 손상보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한 번 세워 볼게요. 네, 잘 안 쓰죠? 이렇게 넘어가죠? 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C1으로 해서 한 번 또 미친연화 한 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열 펌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쭉 상담을 들어보면 연화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피카는 전처리 없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약이. 그래서 열 펌 하시는 게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떤 손상이 있던 머리라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한 번 피카 따라서 한 번 해보세요.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 걷어내 주시고 pH 9.5짜리 C1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땡겨 볼게요. 짱짱하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또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25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연화됐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한 번 테스트해 볼게요. 원자님들이 어떻게 하냐는데 이렇게 쓰죠? 네, 이렇게 잘 서요. 쓰면 연화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원자님들이 어떻게 연화를 봐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뭐 오감으로 다 보셔야 돼요. 냄새로도 보고, 당겨도 보고, 뭐 감화도 보고 하시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세워보는 거. 또 제가 한 번 팁을 드리는 거거든요. 원자님들께서도 이렇게 한 번 세워보세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연화 환원제를 정확하게, 깊숙하게 연화 들어간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깨끗이 연화호에 1번인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1번인, 케라틴 폴리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우,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휠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 번 하겠습니다. 네, 자,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자, 네, 3번인 프로틴 마스크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네, 피카는 크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의 크리닉입니다. 자,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 번 이렇게 들어봐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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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오일, 네,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네, 크리닉 마무리하고 저희들, 예,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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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네,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프레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트리플 연화 후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세워볼게요. 자, 우리가 와인딩 들어가기 전에 수분 조절해서 와인딩 들어가기 전에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때요? 굉장히 잘 쓰죠? 네, 이렇게 쓰면 연화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 와인딩, 수분 조절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피카는 세 파팅으로 나눠서 해요. 그래서 일단 우측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우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판넬로 나눌 거예요. 두 판넬로 나눠서 첫 번째 판넬 먼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첫 번째 판넬은 제가 22mm로 할 거예요. 자, 우리 고객님 곱슬은 그냥 있는 상태에서 밑에 웨이브만 놓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면 쭉 펌을 하고 있어요. 연예인 덮개를 덮어서 이렇게 쭉 네, 그러면 곱슬이 볼륨감 있게 생기면서 어때요? 웨이브도 또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거든요. 네, 숱이 없는 고객님들은 네, 이렇게 쫙 달라붙는 것보다는 약간 볼륨이 있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쭉 펌 피카에 쭉 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이렇게 두 번 돌려주시고요. 자, 달아주시고 자, 곱슬을 이렇게 다리면서 피면서 웨이브를 걸 수 있는 건 이 덮개 활용 때문인 것 같아요. 네, 한 번 이렇게 또 활용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벌써 다 됐어요. 이제 놓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넬은 피카에 25ml이에요. 25ml로 자, 수분 조절하신 다음에 자, 놓으신 다음에 덮개 활용으로 쭉 네, 이게 쭉 펌이에요. 원자님들 한 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쭉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천천히 네, 어머, 끝이 벌써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재밌겠죠? 자, 다려주시면서 네, 25ml를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피카에 25ml. 자, 이렇게 펼쳐서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축도 두 판넬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신 다음에 자, 첫 번째는 제가 22ml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 한번 해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자,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으로 이렇게 잡고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 번 해볼까요? 잡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쭉 그러면 볼륨감과 동시에 네, 네, 웨이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렇게 쫙 달라붙는 거 숱이 없으시니까 쫙 달라붙는 것보다는 약간의 볼륨감이 있기 위해서 그냥 그 곱슬기를 그냥 살려두신 거예요. 네, 숱이 없으셔서. 네. 자, 다려주시고 곱슬머리의 그 웨이브는 지저분하면 안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다려주면서 곱슬을 피면서 웨이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이 덮개 아이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카에 덮개 아이롱 많이 활용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 25mm로 자, 수분 조절 이렇게 해주시고요. 천천히 자, 놓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으로 딱 잡으세요. 그리고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 번 해볼까요? 자, 잡으신 다음에 결의, 그러니까 정리가 되면서 펌이 걸리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자, 어머, 끝이 다 들어갔어요. 25mm예요.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셔서 끝은 들여주시고요.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돌돌돌 자, 또 자, 이렇게 다려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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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다려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싹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첫 번째 판넬입니다. 자, 22mm 오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 잡으시고 쭉 예, 여기 쭉 펌이에요. 재밌겠죠? 자, 잡으신 다음에 쭉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잡으시고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수분이 날라가신 당대에서 네, 이렇게 피카는 척듬 없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이 다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 우리 효자 매뉴얼이죠. 피카에 네, 잡으신 다음에 또 한 번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바퀴 자, 이렇게 다려주시고 다려주시고 다시 한 번 네, 지금은 이제 아이롱에서 이렇게 와인딩이 끝나고 나면 빨리 수분이 건조가 돼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덮개 아이롱으로 활용하시면 탄력 있는 컬도 얻을 수 있고 예, 수분도 빨리 건조가 되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컬이 탄력 있어요. 한 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어때요? 잘 걸리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잡으신 다음에 쭉 네 자, 다시 한 번 해볼까요?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쭉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수분이 건조되게 아이롱 롱머리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와인딩 할 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피카여는 롱이 길잖아요. 아이롱이 그냥 하시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끝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여기도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돌돌도 할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됐죠? 자, 다려주시고 다시 한 번 네 또 다려주시고 또 한 번 다려줄까요? 깨끗하게 네 꼽슬머리이면서 네 이렇게 꼽슬머리이면서 웨이브를 내기에는 꼽슬머리가 조금 더 어때요? 웨이브가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펴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덮개 아이롱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다 됐습니다. 내 앞으로 놓고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의 마지막 판넬 자, 연예인덕게 덮으시고 쭉 다시 한 번 잡으시고 쭉 네, 재밌어 보이나요? 네 재밌어요. 선생님들 열펌 한번 해보세요. 아이롱펌 롱아이롱으로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다 들어갔어요. 자, 덮으신 다음에 덮어주시고 돌려주시고 자, 다려주시고 자, 다려주시고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돌려볼게요. 또 다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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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우 25mm입니다.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놓으세요. 그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도 굉장히 예쁜데 피카에 한번 방향성으로 해서 좀 세팅펌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온도는 제가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22mm이에요. 160도로 하고 있어요. 와인딩은 제가 140도로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열이 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리치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래서 아이론을 이렇게 살짝 돌리시면 편안하게 이렇게 도로로로 감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살짝 네, 이렇게 딱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뜸을 들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네, 이렇게 더 예쁘죠? 네, 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도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바퀴 반 정도 돼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좀 약간 세팅처럼 해드리고 싶어서 살짝 방향성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기가 리치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감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당기면 조금 더 텐션이 생기겠죠? 이 상태에서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조금만 더 뜸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시면 어때요? 예쁘죠? 네, 그러니까 한 바퀴 반에서 조금 한 바퀴 정도가 더 생기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에스컬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백바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바트입니다. 백바트 한번 제가 비교하면서 해볼게요. 좌측, 우측 우측을 먼저 할게요. 그래서 자, 여기 잡으시면 이 컬이 리치가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 첫 리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쪽 방향 그래서 살짝 당겨주시고 텐션이 조금 더 생겨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빼시면 이런 컬이 생겨요. 그럼 또 좌측도 한번 해볼게요. 좌측은 이렇게 잡았고 반대로 잡아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 픽하는 봉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방향성 잡기도 굉장히 쉬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여기서 조금 틈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손상된 머리예요. 어떤 컬이 생기는지 우리 한번 또 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와인딩 끝났고요. 중화한 후에 다시 한번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깨끗이 해보고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25ml 굉장히 잘 걸렸죠? 예,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이제 완전히 건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25ml 이에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네,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25ml 매력 있어요. 우리 피카 아이롱 롱아이롱 매력 있습니다. 한번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